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은 교수님이 아니라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님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호 회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하고는 예전에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그렇죠? 좋은 기업 나쁜 주식. 됐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조금 속상한 일도 많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른바 국장 탈출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을 탈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다 보세요. 물론 미국에서 수익이 많이 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제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그 타스크포스 이름이 국장 살리기 타스크포스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당이 이런 타스크포스를 만들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손해를 보거나 재미를 못 봤었어도 내가 좀 운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종목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막연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 그런 반성을 하면서 기업이나 정부 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포름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여기 Y스트리트도 그렇고 유튜브 온라인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데이터를 갖고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 시장이 장기 투자 성과가 미국, 최근에는 심지어 일본, 대만보다 형격하게 떨어진다.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은 표를 접하면서 이게 한국 시장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을 간다는 건 기업의 일정 지분을 갖는 주주가 되는 거고 기업의 리스크가 나의 리스크가 되는데 최근에 밸류업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자본비용을 발표를 해요. 자본비용, 커스터브 에쿠티는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영어로는 조금 기술적인 표현이지만 required rate of return,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 주식을 타면 이 정도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재무 이론을 빌리면 나옵니다. 그게 금융주나 일반 기업들은 한 연 10%쯤 되고 지난주에 밸류업 발표한 하이닉스는 14%예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자기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한 10% 초반대의 기대 수익률은 기대하는데 막상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투자를 했으면, 시장 전체를 사서 10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 연 5% 수익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의 반도 안 되고, 5%를 쪼개서 보면 배당 수익률 2%, 장기 주가 상승률 3%.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지고. 그 리스크를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숫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한 변화가 국내에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변화는 투자라는 것, 밸류에이션은 그 독자적인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하고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오늘 대체 좀 전에 수업하고 왔는데 그 얘기하고 왔습니다. 절대평가보다는 항상 절대평가 플러스, 렐러티브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뜬 거죠. 미국 기업은 비싸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시장이 한 연 8%에서 10% 이익 증가율이 납니다. 주가도 그 정도 상승하고 배당 주고 항상 내가 외국인이지만 회사의 주인이면 주주로서 대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면서 미국 시장, 미국 기업, 미국 경영진 이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한국 국장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겠다. 정부,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신뢰 못하고 기업은 지배주주나 이사회에 신뢰 못하겠다. 최근에 우리 고유류 아연 사태, 두산 사태 이런 것들이 더 그것을 좀 촉발한 것 같고 그래서 국내적인 이슈, 그다음에 미국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경험으로 채득화가 돼서 이게 상당히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실망을 하고 떠나고 있고 그 이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비중을 좀 줄여왔었고 특히 올해 들었어도 그렇고 연기금도 상대 수익률이 국내와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린다고 하고 그러면 개인 떠나고 연기금 떠나고 외국인 떠나고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연결고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뢰, 트러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애플이 요즘은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큰 회사 중에 1, 2, 3등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12년 전, 그러니까 2012년 스티브 접스가 타계하고 팀쿡이 애플을 맡았을 때 시장이 되게 팀쿡의 능력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플의 퍼가 12배였습니다. 그때 살걸? 그때나 지금이나 주가가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한 건 없고 두 가지가 변했어요. 하나는 결국 워런 버펫이 2016년 투자하면서 우리한테 일깨워졌는데 이 회사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고 서비스 부문이 중심이 된 생태계를 가진 진짜 파워풀한 안정적인 회사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투자가들이 해줬고 다른 것은 팀쿡이 처음에는 주주친화 이런 걸 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해치펀드가 붙어서 주주친화 경영, 주주환원을 엄청 과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칼 아이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데이빌 아이안온인데 그 사람들 다 기업 사냥꾼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개. 그런데 왜 해치펀드가 붙었다고 그러면 팀쿡이 기업 사냥꾼한테 세대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불편하게 보시면.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보기에는 펀드멘털 대비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서 돈이 현금이 많으면 그 돈 갖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애플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신이 있는 회사는 차입까지 해서 주주환원을 해라. 그런 것들을 주입하면서 투자가들이 되게 주주친화적인 회사구나. 그래서 이제 신뢰가 생겼죠. 그래서 회사의 생태계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 주주환원, 주주친화적인 경영진을 믿고 이사회를 믿어서 밸류에이션이 12배 하던 게 불과 10년 만에 30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가 손실된 것을 다시 만든다는 게 신뢰를 버리는 것은 저버리는 건 쉽죠. 한순간에 되지만 이걸 다시 얻는 건. 실제 애플이 팀쿡이 주주친화적으로 바뀌었는데도 애플이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레벨업이 되는 건 5년 걸렸어요.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부가 반성을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자본시장에 뭐가 중요한지 이해하고 반성은 오히려 기업이어야 되겠네요. 정부는 다시 이 부분을 되새기고 그다음에 기업들 중에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데 지배주주나 경영진들, 이사회들이 반성을 해서 회사를 상상시켰는데 나머지 일반주주 입장을 헤아리는 그러한 것의 모습이 돼야지 신뢰 구축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갑자기 큰 시장에 변화가 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참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 쌓아 올리는 건 진짜 5년, 10년 걸리는 일이고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서 신뢰를 녹여왔어. 이게 참 뼈아픈 이야기인데. 팀쿡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주주 환원에 대한 별로 개념이 없었다가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인 거네요. 그런데 스티브 접스보다 훨씬 낫죠. 스티브 접스는 전혀 남의 얘기도 안 듣고 주주라는 것은 내가 그냥 기업을 잘하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같은 거죠. 내가 잘해서 성장하면 되지. 주주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냐. 그거는 주주에 대해서, 이사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팀쿡은 또 DNA나 이러한 성장 배경, 본인의 장점이 스티브 접스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주 자본시장에 대한 개념은 꽤 있었습니다. 그분도 MBA를 했고. 하지만 두 사람의 걸출한 해치펀드 매니저가 붙어서 아주 세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집중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자가 관여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개 행동주의자가 타겟하는 회사들은 회사는 괜찮은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행동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쭤봐야 되겠구나. 뒷부분에 여쭤볼까 해서였는데 이게 사실 해지펀드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가 굉장히 많고 사실 이제 해지펀드가 기업의 기존에 해왔던 경영 스타일 대비 너무 이제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기는 한데 아까 잠깐 이제 팀쿡에게 붙었던 칼 아이칸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 KTNG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기업 경영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칼 아이칸 이꼬르 기업 사냥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로 기업을 사냥합니까? 기업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이 사회에다 뭐 이것저것 요구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포룸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해지펀드, 사모펀드, 행동주의 이런 대체 투자를 주로 하는 데에 대한 비난이 많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금융위원장도 지난 주말인가요? 이게 투기 자본이 이제 판을 치는 세상이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인제는 이러한 대체 투자를 하는 행동주의 해지펀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좀 가치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이들이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펀드이고 펀드의 목적인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경영진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모펀드는 이번에 MBK가 고려한 사태에서 보듯이 경영권을 갖고 오려고 그건 이제 바이아웃펀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해지펀드나 행동주의자의 99%는 경영권을 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을 갖고 간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다른 차원의 또 이 펀드 운영하는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친밀한 국내의 행동주의 펀드 아니면 해도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 국내에는 상륙은 최근에 거의 안 했죠. 이런 데들은 그냥 이렇게 경영권이 회사는 좋은데 잘못 경영을 해서 신뢰가 시작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목적이지 경영권을 탈취하는 건 절대도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모펀드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ETF 사는 것도 그렇고 사모펀드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해지펀드도 그렇고 공통점은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우리 국장이 수익률이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포함해서 연 5% 지금 여의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펀드 매니저가 지금 기아 직전입니다. 그래서 전통하던 점잖은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도 다 젠틀한 소프트한 행동주의자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네. 어느 자산운영사 대표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자산운영사도 자기네들도 매일 주주서환을 상장회사 ceo한테 보낸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담한 비극적인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분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그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고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그 ceo의 책상에는 올라가나 모르겠습니다. 그 투자자 서한이.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잘 안 되면 내용 증명을 하는 거죠. 내용 증명을 하면 그 서한이 본인 사무실이나 집으로 와서 도달해야 되니까. 옆에 배우자가 있는데 읽다 보면 보통 배우자들이 놀라죠. 무슨 내용 증명이냐. 내용 증명이 좀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자택으로. 자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스티릿도 그렇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이거를 꼭 개정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아닌. 그러니까 어제 금융위원장이 개정 방향을 했잖아요. 저희 포럼은 공식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상법을 바꿔라. 무조건 상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상법을 바꿀까요 했다가 그냥 자본시장법으로 하나하나 하나 고칩시다 이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 주주건 투자가건 법제도 아니면 그 회사가 이사회가 나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보호하는 시스템이나 그러한 관습이 되게 약한데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켜야지 되지 않습니까? 본인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운전자나 아니면 길거리 걸어다니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교통법규를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으로 가면 교통법규를 고속도로만 지키시오. 그러니까 다른데 그러면 국도나 시내나 동네 길에서는 안 지켜도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나 자본시장이나 대한민국을 위한 그러한 개정 방향인지 저는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 몇 주 사이에 기업들의 엄청난 러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나서겠죠. 정부 정치권 그래서 이게 또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정부건 대통령이건 아니면 여당이 전 국민 아니면 우리 1500만 투자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지 몇십 명 몇백 명의 지배주주가 중심이 된 우리나라 대기업 패밀리 중심의 그 사람들한테 계속 혜택을 특혜를 주는 잘못된 법을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은 그거죠. 회사의 주주가 이사라는 것은 주주가 경영진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어려우니까 주총에서 주주가 이사를 뽑아준 거고 그 이사는 경영진을 감시, 모니터도 하지만 대개 사회의사들은 주특기들이 있죠. 그래서 주특기를 활용해서 회사의 장기 전략에 좋은 자문, 리스크 같은 것도 경고를 해줘서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게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사들은 대개 자기를 뽑아준 총주주, 모든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안 하고 실제 지배주주의 눈치만 보면서 실제 제가 이사회를 지금도 두 군데 하고 또 여섯 군데 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거의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아무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상법에 규정된 것처럼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만 있어서 회사가 주는 안건을 그냥 거의 토론 없이 찬성해서 하면 나의 임무는, 듀티는 끝나는 겁니다. 책임이 완수가 돼요. 하지만 거기에 선진국에서 다 있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들어가면 이 안건이 내가 이걸 찬성을 하면 주주에 대해서 불리익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법제도도 있지만 이사회가 나를 주주를 보호를 해주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드시 이사회 충실의 의무에 기업뿐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반드시 포함을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주라는 두 글자를 넣자고 하는 건데. OECD 가이드라인을 봐도 보통 우리가 어느 나라는 이게 있고 없고 최근에 논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OECD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제가 2주 후에 OECD 기업 거버넌스도 국제학교에 초청받아서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회사와 주주를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그게 아주 굵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도 자동차 운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모두 다 같이 대리해야 된다는 건 그 법에 주주가 써 있건 안 써 있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사람을 치워선 안 된다라는 걸 법에다가 안 써도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나 안 되니까. 물론 다른 나라도 주주가 안 써 있는 나라도 주주를 보호하는데 우리는 주주가 안 써 있다고 해서 주주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주주를 명기하자라는 거고. 실제 법전원 교수님들도 거의 얼마 전까지는 이사회 충실의 의무에 회사 안에 이미 주주가 들어가 있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법 체계를 건드리면서 그게 필요한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서울대법전원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교수님들이 생각이 바뀌셨어요. 특히 금년 들어서 두산 사태 고려안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문구로 규정을 해서 주주를 보호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더 변화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하고 고려안 최 회장 측이 큰일을 했네요. 계속 감사하죠. 참 본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 돈을 그렇게 과감하게 막 투입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그런데 그분이 미국 변호사고 미국 콜롬비아에서 제이드입니다. 공부 좀 하시는. 한국 변호사인데 결국 자기의 이익을 목전에 두면 개념 없이 균형감각을 잇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 사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24년 현재 사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누적이 된 거죠. 더 높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가도 엄청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바꿔보자. 전 세계에서 웬만한 나라치고 주가 빠진 나라 대한민국밖에 오히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저기 팔레스타인이 있던데요. 짐바브레에도 있던데.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우리나라랑 같은 급. 세계에서 한 톱30, 30 안에 드는 나라 중에 주가 빠진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특히 올해는 원화 환율이 낮아요. 원달러가 1,400이어서 수출업체들한테는 진짜 좋은 환경이고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지만 반도체가 지금 선순환되는 구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는데 시장이 한 5%, 10%씩 빠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유고 그것에 대한 거의 100% 책임 이유는 기업이죠. 기업들. 거버넌스 후퇴.